음악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과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춘함도 셀카를 찍고 인생샷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서 일단 조명이 너무 밝고 이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로맨틱한 사이를 추억을 간직하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같이 건너던 그 터널 거기 건너는데 오늘 솔직히 이 시간이면 좀 지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밤이니까요 다시 생기가 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비주얼 머천다의 VM 방문하셔서 인생샷도 남겨주시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시고 말씀처럼 생기도 좀 약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잠실 롯데 월드타워에 저희 와 있는데 여기 온 이유가 있죠 지금 할로윈을 맞아서 할로윈 라이브 위드 히어로 인사를 또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이 손 세정이라면 다 해야 되는 거죠?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체온 체온 QR 체크인 아 네 QR 체크인 부터 먼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? 네 아 이게 진짜 우리가 그동안 마블 열심히 파길 잘했어요 이렇게 또 마블 행사에 또 이렇게 초청 받아가지고 저 솔직히 좀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왔으니까요 지금 왔으니까 아직 적응 안 돼 근데 요리는! 요리는 말씀하시는 중간에 아 이거 우리집에 우리집에도 실 사이즈 있는데 나 72만 원 주고 샀다고 그니까 그거 어 그거 쓸데없는 거 형아 서보세요 병규씨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럴까요? 네 아 자세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아가씨 캡찬 아메리카 어허 어어 또 뒤에 그 갈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피터 키비자 스타로드 아이언맨도 나오셨고 오! 오! 예아이 가닛! 저희 사진 한번 오! 우리가 여기 쓰고 자 고결 한자 한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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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유연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 혹시 아동 사이즈만 있나요 네 지금은 아동 사이즈 맞으실 것 같은데 특별히 방문하신 김에 저희가 유병재님하고 닮았다 소니 스타크에 닮았다는 얘기 저도 좀 몇 번 들었거든요 소니 스타크 위드 아이언맷 헬멧 특별히 저희가 선물로 아 요리요 제가 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제가 아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아이언맷 헬멧과 함께 오 진짜 닮았다 아우 감사합니다 시공사에서 너무 되게 잘 만드네 진짜 할로윈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니 할로윈은 사실 저는 이제 뭐 흔히들 뭐 저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도 약간 좀 노는 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놀아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뭐 이태원을 간다든지 홍대에서 나간다든지 뭐 이런 예전에는 그런 이미지가 많은 여기 이렇게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면 여기 진짜 완전 축제네 할로윈이 왜 할로윈 때 분장을 하는지 아세요? 그냥 본인 얘기 계속 이어가시네요 제 토크는 받지 않으시고 토니머리 토니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아유 과찬해집니다 아 이정도면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그거 하고 메이크업 해줄게요 메이크업을?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생겼어요 하하하하하핫 하하하핫 하하하핫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어?! 어! 형제가 있는데 여기? 네 어 뭐예요? 이 마스크가 사이즈가 안 보여요 괜찮아요? 어 괜찮아 안 보여 나는 사진 사진 스팟입니다 사실 여기 너무나 로맨틱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무조건 잘나오는 생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찍어드릴게요 따로 찍을까요? 찍어드릴게요 아 찍었어요 응? 나 아직 쓰질 않았는데 아니 여기는 어? 배가 없는데? 뭐라고? 어둠 속에서 스톤을 찾아 형이 방금 또 내가 했잖아 아 니가 내가 했지 앞에는 아니 이게 너무 이쁘긴 한데 응 맞아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무섭지 와 그래도 봐봐 확 트인다 맞지 꼭 그거 같아 비행기 이제 다 도착할 때 응 마지막에 이렇게 딱 CTV 보이잖아요 저 바로 아래에 지금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? 경기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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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려놓으세요 저거네 헐크 헉? 캐릭터를 다 주셨던 거야 지금 토루입니다 각성 버전 토르죠 그 머리 자른 토루 지금 뭐 스톰 브레이크 들고 있는 토루도 있고 네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좀 좀 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 롯데월드타워 와가지고 정말 선물만 받아가는 진짜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여기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부탁드릴 말씀이 있죠? 네 여러분들 롯데월드타워 SNS와 또 유튜브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,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이요!